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트리뷰의 쇼 체크박스 속성과 하이어라키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속성을 사용하면 각 노드 앞에 체크박스를 표시하고 부모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하위 노드 전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쇼 체크박스 속성을 true로 설정하고 하이어라키 속성도 true로 설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리뷰입니다. 디자인 뷰에서 트리뷰를 더블 클릭하면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탭으로 이동하면 페이지가 로딩될 때 트리뷰와 바인딩된 데이터 리스트 1의 데이터를 설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각 노드 앞에는 체크박스가 없습니다. 트리를 접고 펼치는 동작만 가능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프로퍼티 탭에서 트리뷰의 쇼 체크박스 속성을 검색하여 해당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하겠습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각 노드 앞에 체크박스가 표시됩니다. 단, 상위 노드를 선택해도 하위 노드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 하위 열 알키 속성 값도 true로 설정하십시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부모 노드를 선택하면 하위 자식 노드도 모두 선택됩니다. 하위 노드 일부를 선택하면 상위 노드는 부분 선택 상태로 표시됩니다. 최상단 노드를 선택하면 모든 노드들이 선택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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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